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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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막내 사생활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막내 사생활을 하네요 막내 사생활 25으로 찾아온 이혜희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비니 벗어달라고요? 지금 비니 벗으면 머리가 엉망이여가지고 벗어주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우리 스테이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끼고 꼭 쓰고 그 다음에 손 항상 깨끗이 씻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오늘 노래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목이 살짝 식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내일 금방 돌아올 거예요 소라기 해달라고요? 많이 보고 싶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컨텐츠를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읽어줄 건데 책의 제목이 긍정의 생각 한 줄이에요 책을 읽어줄 건데 제가 아직 완전히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이게 책 한 페이지 페이지마다 이게 약간 응원을 해주는 긍정적인 말들이 적혀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테이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들고 왔고 스테이들에게 제가 좋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주려고 해요 책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좀 복잡할 때 보시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 이거는 어제 잠깐 부산 갔다 왔거든요 동생이 졸업식이어가지고 부산 갔다 왔는데 SRT 타기 전에 편의점에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읽으면서 왔습니다 아직 다 읽은 건 아닌데 아직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책이 두꺼워가지고 아직 다 읽은 건 아닌데 이거는 이 책은 약간 좀 마음이 복잡할 때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려고 해요 이걸 읽고 나니까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읽으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우리 스테이에게 읽어줄게요 자 읽어볼게요 진실만을 말하라 나 자신이 아닌 말은 입에 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일은 피하라 진실과 사랑의 방향으로 말의 힘을 사용하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피하라 나쁜 말은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또 되게 마음에 드는 구간이 있었는데 자비로움은 쉽게 말로 할 수 없는 단어이다 자비로운 행동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친절한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인정 있게 대하는 것이다 늘 자비로운 행동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말은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시리가 왜 나오지? 이 말은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는 과감히 버려라 인생이란 변화의 과정이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일이다 저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뭔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완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글을 보고 약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메꿔 나가면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말하는 것이 당신을 부정적으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은 무슨 말이든 하겠지만 결국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이 말도 좋은 말이었어요 이 말도 좋은 말이었어요 어 예전에 아빠한테 들었던 말인데 정말 사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 대신에 그 답은 네가 찾는 거고 그 답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말이 그 아빠가 하셨던 말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 부분이 좋아서 이 부분도 체크해놨습니다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나 책이름 뭐야 네 책이름은 긍정의 생각한 줄인다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또 좋은 점이 또 이게 영어로도 적혀있어요 여기에 해석 영어로도 적혀있어요 음 또 이것도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되지 않는 일에 매달려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단 오늘만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상 노력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않다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책 읽어주는 이렇게 엄청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좋아요? 너무 좋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읽어줄게요. 누군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위해 인생을 바치기로 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결정을 끝까지 존중하라.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와닿았어요. 이 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 읽지 않아가지고 뒤에 더 좋은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로써 다른 이들도 그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닿았습니다. 이 말도 좋았던 것 같아요. 모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살짝 비켜 피하라.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라. 당신이 발견한 그들의 좋은 점으로 인해 당신의 시각이 변화되며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는 약간 친구를 사귈 때 친구랑 싸우는 일이 잘 없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장점을 본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한다면 친구랑 많이 싸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스테이도 만약에 싸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한다면 그 친구와 조금 더 전독해지고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과거에 제한되고 속박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갇혀 있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잘 보아라. 이 말도 좋아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표현을 내지 못해 일어나는 결과를 잘 보아라. 진정한 자기 표현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 진실성, 정직, 그리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도 뭔가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따로 이렇게 또 접어놨어요. 이 책 굉장히 추천합니다. 좋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힘이 되는 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있어요. 책만 읽으면 자는 사람들. 책만 읽으면 자는 사람들. 저도 약간 거기 쪽이 비슷한데. 근데 이 책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막 길게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한 줄씩 한 세, 네 줄씩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되게 좋고 가볍게 읽기 되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잠 안 올 때 책 읽으면 딥슬리프에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잠 안 올 때 책 읽으면 잠들어요. 저도 책 읽으면 자거든요. 근데 뭔가 책을 좀 읽어버릇하고 싶어서 올해는 요즘은 책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그냥 안 읽어요. 괜찮아요. 무조건 책에만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파란 우드 입으니까 더 구르니 같다. 응? 구르니요? 저 덕분에 자존감 올라가는 중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신감 많이 가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것도 좋아요. 진정한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당신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행복은 다가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바란다면 좋은 말이었어. 너무 좋아. 응? 정말 좋은 말들이 많아요. 한이가 모자 사줬어? 한이 형이 모자 대신에 신발을 사줬어요. 신발을 사줬고 네.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보여드렸던 그 핑크 컴퍼스? 그거 사줬거든요. 그거 보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 신고 있습니다. 그냥 쓱 넘기고 좋은 말들이 많다고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번에 그 책 읽다가 좋은 구절이다 이러면서 접어놨어요. 이렇게 저한테 딱 저한테 딱 저한테 하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든 부분은 다 접어놨어요. 근데 아직 책을 다 읽어본 게 아니라서 일단 제가 좋아했던 부분의 구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있다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더 읽어볼까? 일단 댓글부터 쓰고 읽어볼게요. 접어놓는 센스. 아 향수 샀냐고요? 사실 향수 샀는데 그 제 향수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선물이었어요. 어머니 생일 선물. 오늘 그래서 어제 부산 갔을 때 드리고 왔습니다. 아 작년 생일 선물로 책 받았었잖아. 아직도 안 펼친 채로 그대로 있니? 아 그거는 미국에서 다 읽었습니다. 사실 안 읽다가 올해는 책 한번 읽어보자 이 생각으로 책을 들고 갔어요. 비행기 이제 다른 다른 곳에 이동할 때마다 국내선 탈 때마다 읽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 책은 다 읽고 새로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승민이한테 검사 받아야지. 안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스키즈에서 누가 제일 책 가장 책 많이 읽어요? 그래도 현진이 형? 현진이 형 되게 많이 읽어요. 현진이 형이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진아 독후감 쓸 거예요? 아니요.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독후감 안 쓸 거예요. 안 써요. 시차 적응 잘 했어? 사실 시차 적응 어제 살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계속 낮에 막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차 적응 잘 못했는데 이제는 완벽 적응 됐습니다. KMI 알려달라고요? TMI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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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먹었어요. 정인아, 우리 집 정기가 나가서 정인이 사진 천장에 붙였더니 빛이 나.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한국 가서 뭐 먼저 했어? 저 치킨부터 시켜 먹었어요. 치킨 너무... 아니, 치킨 너무 먹고 싶어서... 치킨부터 시켜 먹었어요. 유니버셜 재밌었냐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에 버는 티켓 보관하는 목걸이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레번클로 샀는데... 사실... 레번클로 산 이유가... 저번에 영국 갔을 때... 그때도 레번클로 옷 입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번에 레번클로 사볼까? 하고 레번클로 샀어요. 아... 놀이기구 많이 탔어? 아, 엄청 많이 탔죠.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타고 온 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정인이 브이로그 또 찍어줄 생각 있어? 브이로그요? 브이로그라... 사실... 또 찍을 생각이 있긴 한데... 특별한 날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면. 룸맨은 누구였냐고요? 저 룸맨은 한이 형이었습니다. 그거 맞아요. 브이로그 리노 형 거 저 봤어요. 리노 형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리노 형 다 찍어봤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리노 형 게 제일 재밌었어요. 고양이도 너무 귀엽고... 리노 형 거 진짜 웃겼어요. 뭔가, 뭔가... 별 게 없는데 웃겼어. 그냥 자체가 웃긴 건가? 창빈이 거... 창빈이 형 거는 저 5분 동안 계속 웃었어요. 창빈이 형 거 진짜 웃겨. 창빈이 형 거 너무 웃겨가지고... 창빈이 형 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는 정말... 한 3, 4번... 엄청 많이 본 거 같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딱딱딱. 요즘 무슨 드라마 봐요? 저... 미국에서 한국 오면서... 그거 시그널 그거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결말까지 완벽했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본인이 생각하는 브이로그 가장 잘 찍은 멤버. 잘 찍은... 잘 찍은 거 솔직히 제가 제일 잘 찍은 거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 제외하고는... 리노 형이 제일 잘 찍은 거 같은데... 리노 형이 진짜 잘 찍은 거 같아요. 똑같이 말이야. 이 앤 자부심! 우리 아기빵 브이로그 영재다. 근데 도대체 아기빵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아기빵이에요? 아기빵은 어떻게 만들어진거죠? 아기빵은 어떻게 만들어진건가요? 아기빵 말랑하고 뽀얘서래 아기옷빵? 아기옷빵? 아기빵같이 생겼죠 아기빵 몰랑몰랑 말캉말캉 뽀둥뽀둥해서 그냥 양정인이 아기빵이라서 천사가 비즈 뽀얗고 물캉물캉해서 보조개는 아기빵 칼집이고 아기빵 반죽같아서 말랑말랑하고 하얘서 아기빵이야 아기옷빵? 뽀얗고 몰캉물캉해서 보조개는 아기빵 칼집이고 완전 아기빵 닮았어 이게 뭐야 이게 다 아기빵 찾아봐야지 네이버에 검색해봐야겠다 아기빵 아기빵이라는게 진짜 있는건가? 아기빵 치니까 제가 나오네요 스키즈 브이로그 아이엔 아기빵 우리집으로 가자 이게 바로 나오네 아기빵 아기빵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기빵에 대한 이미지는 안나오긴하지만 알겠습니다 뭐 스테이크 아기빵이라면 아기빵인거죠 폰 켰는데 브이앱하고 있어서 기분 좋네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제 브이앱 봐줘서 전생의 아기빵이었어 볼빵죽 만지고 싶어 양정인 예명 두개잖아 아이엔이랑 아기빵 약간 오늘 약간 주접 읽어주기 그런거 같은데 주접 댓글 읽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베리 굿 나 정인이 볼 만지고 교도소 갈래 에헥? 쟤 볼이요? 쟤 볼 별로 없을텐데 아닌가? 맞나? 하하하하 이거 뭐지? 제가 주접 댓글로 가득한데요? 양정인 눈웃음 무형 문화재 정인이 빵박응죽 볼 쪼물쪼물 정신을 못차리겠구만 내가 맑음이 얼굴 성은이 망극 이야 아기빵 아기빵 눌러보면 아기빵 뭉개집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계란 30개 샀는데 29개만 온거야 왜냐하면 정인이 미모에 한 계란 없어서 이야 뭐 이건 뭐 대단하네요 USA 오케이 잘 만든다 이런 거 내꺼를 냈다 됐다 아기빵 아기빵 볼반죽 한번 땡겨줘 아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늘어났는데 나 볼 아 저녁 먹었냐고요? 아 저는 아직 안 먹었고 이거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요 아까 배가 안 고파가지고 안 먹고 있다가 지금 좀 배고파서 이따 가서 먹으려고요 V LIVE 끝나고 좋ура Chapel Your toilet 마이빵 ㅎㅎ baseball ul 아 뭐먹을 거냐구요?? 음 아직 생각은 안해봤는데 족발 먹고 싶네요 족발 먹어야겠다 저희 stranded saved enf Fryer ρε Tommy 정인이 손가락 너무 길어 이쁘다 정인이?무대에 이쁜 B 정인이?네... 榈어? 발음이 안 되냐? 정인이?무대, 퀘스Par 정말 멋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센터에서 춤을 출 줄 몰랐는데 춤을 춘게 돼서 저도 퀘스천 무대 좋아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되게 신나요 되게 엄청 신나요 퀘스천이 노래 진짜 좋고 헤이 텔미 왓츄 워트 나 나 나 나 나 나 사실 근데 오늘의 컨셉은 책 읽어드렸는데 미안해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네요 생각보다 제가 많이 읽었다 생각했는데 다음에 더 읽어서 또 좋은 말 있으면은 바로 알려줄게요 이거 될 수 있다면 많이 읽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여기까지가 끝이야 다음에 읽어줄게요 인아 슈스제 복수 해봤어? 아하 저 슈스제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저 그런 게임 진짜 못해요 원래 게임을 잘하진 않지만 그 게임 진짜 못해요 인자 슈스제 한 두 번 했나? 두 번 하고 아 안돼 이건 나랑 안 맞는 게임이다 이러면서 바로 삭제했어요 아 그리고 맞아요 안 그래도 박서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박서가 제일 어렵다고 어? 아냐 그 정도면 많이 읽은 거야 나 했으면 한 장 읽고 포기했어 그럴 수 있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문을 외치죠 아 안돼 안돼 책 읽어야 돼 책 읽어봐야 돼 너무 어려워 그거 그거 빼고 다 괜찮은데 아 그래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뭔가 미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디스트링 라인도 어려울 것 같고 아닌가? 박서 말고도 미로랑 디스트링 라인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디나인 엄청 어려워 갑분싸는 쉬워 그럴 것 같아요 부작용도 어렵다 부작용... 아 근데 부작용이 있었네 부작용도 어렵겠다 더블 랏은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 한번 다운받아볼까? 오랜만에? 한번 다운받아야겠다 슈퍼스타 JYP 한번 해볼까? 잘하고 있어도 쉬워요 지금 해줘 본격 게임방송 원래는 책 읽어주기 방송이었는데 게임방송으로 바뀌는 건가 이거? 아직 해보지는 않고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나 그거 짱잘해 하드 닦겠지롱? 오... 오... 자신감... 바람도 엄청 쉽고... 음... 더블... 의외로 더블 랏은 쉽던데? 아 그래요? 그렇구만... 다행이다 갑분싸가 제일 점수... 점수 잘 나온다 오케이 유캔스테이 도시와요 장빈이 랩 부분에서 기절해 정인이의 옷장? 정인이의 옷장? 어때? 정인이의 옷, 제 옷장이요? 저 옷 많이 없는데 랩이 진짜 죽음 그렇구만 카드 업계 힘들어... 맞아요 저 예전에 했을 때... 맞아요 카드 업계가 진짜 힘들었어요 카드 업계 되게 힘들었어요 정인이 패션 리더 응? 음... 감사합니다 난 책 마지막 펼쳐본 게 스퀴즈 앨범이야 그렇구만... 스퀴즈 앨범... 아 그래 앨범도 책이지 그래... 제 앨범도 책이지 그렇지 그렇지... 응... 말 많이 봤으면 된 거죠 뭐... 책... 그것도 책이니까... 카드에 계속 피딘 랩 나와... 좋은데요? 좋은데... 하긴 정인이 맨날 같은 티 입더라... 큐티랑 프리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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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히 볼살이 빠지니까 친형 좀 닮아... 이거는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양정인 볼콕 한번 보면 알바 마감까지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볼콕 볼콕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인이 계속 자꾸 눈이 마주쳐라 마주쳐라 TMI 알려달라고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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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번에 공기팟 프로를 샀습니다 원래 공기팟이 있는데 프로는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었던 것도 하고 사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 이번에 하나 장만했고 확실히 좋긴 하네요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좋네요 저 노이즈 캔슬링이 요폰 처음 써보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제가 사실 면세점에서 살려 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샀습니다 결국 샀어요 고민을 엄청 하다가 한 3일 동안 고민했나? 3일 동안 고민 엄청 하다가 결국 샀습니다 프로 옷은 입혀줬어? 아 네 투명 케이스 입혔어요 저는 투명 투명 한번 써보고 싶어서 투명 케이스 입혀줬어 정인이 공기팟 프로 한 달 보다 너무 하시네 이거 여러분 저 예전에 공기팟 그것도 지금 공기팟 원래 있던 것도 지금 얼마나 오래 쓰고 있는데 거의 지금 어? 얼마나 샀지? 거의 뭐 얼마나 샀지? 거의 뭐 4개월 5개월은 쓰고 있구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달 너무 길어요 전 2주 너무해 두 달 본다 그래도 좀 길게 해주셨네 아니 저 1년 쓸 겁니다 1년 쓰겠지? 1년 쓸 수 있겠지? 모르겠다 제발 안 잃어버리게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안 잃어버리게 저 기도 많이 해야 테니까 3주는 가려나? 너무 하시네 너무해 너무해 진짜 너무해 다 돌리고 있네 마이너스에선 양정희 잃어버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꼭 안 잃어버리게 토 좀 간직할게요 에어팟 공기팟 이름 뭐야? 지어졌어? 원래 공기팟은 아이엠이 없고 이제 프로는 아이엠 프로예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아이엠 프로입니다 사실은 원래 스테이가 아기빵 아기빵 그러길래요 나도 아기빵으로 바꿨까? 하고 아기빵으로 바꿨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바꾸고 나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냥 원래 이름대로 하자고 아이엠 했습니다 아닌 거 같아요 아기빵은 좀 그래요 아니요 아기빵 프로 해달라? 이게 당당해져요 아기빵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엠으로 하겠어요 약간 부끄러워요 누가 누가 딱 제 포만 에어팟 에어팟 공기판 연결됐다 어? 아기빵? 아기빵? 하하 하고 웃을 거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아휴 뭐가 아기빵인데 왜 부끄러워해 아휴 음 미국에서 산 향수 어떤 계열이야? 음 음 약간 약간 냄새가 되게 프레쉬했어요 음 약간 진한 거보다 약간 은은하게 나는 그런 향수를 샀습니다 아 물론 제 건 아닌데 어 그냥 뭔가 은은하게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엄마가 무슨 냄새 좋아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너무 진한 건 좀 그러니까 은은하게 나는 거 한번 보겠다고 해가지고 은은한 거 샀습니다 사실 제가 은은한 걸 좋아해서 뭐 약간 사실 제가 은은한 걸 좋아해서 뭐 약간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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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관심을 관심 있진 않고 누가 향수 주면은 냄새 좋으면 계속 써요 그냥 냄새 좋은 거 쓰는 만약에 향수 산다면은 무조건 냄새 좋은 거 쓰는 사는 거 같아요 브랜드 그러면 신경 안하시고 네 네 정인이 학교 반배정 나왔어요? 아 그거 계약하면 반배정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반배정 안 나왔습니다 아 이거 책 읽어주는 방송 아니야? 아 제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책을 생각보다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책 읽어주기 방송이었는데 네 안 될 거 같아요 읽은 장소를 보니 생각보다 많이 안 읽었나요 아 그리고 뭔가 스테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구절은 읽어주고 싶어서 네 했습니다 닉네임 중에 웃긴 게 있는데 이앤이 할머니? 자동출입금 심사했어? 아 했죠 했죠 그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권 찍고 사실 불안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뭐야 승민이 형이 페이스타임이 왔어요 승민이 형이 페이스타임이 왔어요 승민이 형이 페이스타임이 왔어요 나 브이라이브 중이야 인사해 인사해 아 뭐야 그냥 끊어버렸네 아 어쨌든 아까 얘기한 자동출입금 심사부터 얘기할게요 네 자동출입금 심사 딱 저는 안 될 줄 알고 사실 불안불안하면서 이렇게 딱 갔어요 나 여권을 찍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응 기분 좋아 이러면서 딱 그 다음 거 하러 가는데 그 다음 거에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또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모자를 벗고 딱 폈는데 아 되더라고요 아 이게 뭐 그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 해봐서 그런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이 당당함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성인이에요 만 19세 성인이라고요 아 맞아요 지문도 찍었어요 맞아요 지문 지문도 찍었어요 전 아직 안 돼요 자동 안 돼요 저보다 어리시구나 아니면 저랑 동갑일 수도 있겠다 생일이 안 지난 거 그쵸 너 어차피 고3이다 이 팩트를 그냥 꼭 때려 버리셨네 잔인해라 맞아요 아직 고3이죠 아직 학생이네요 그래도 이번에 졸업식 하면서 딱 생각났던 게 동생 이제 동생 예전에 한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이제 동생 나이 계산하면서 와 동생 동생이랑 나랑 같이 졸업할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동생만 졸업했네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교 이제 졸업했거든요 나이 계산해보니까 와 나도 그러면 동생 졸업할 때 나도 같이 졸업하겠다 이러면서 막 아유 같이 졸업하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동생이 먼저 졸업했네요 결국 같이 졸업 못했네요 결국 같이 졸업 못했네요 결국 같이 졸업 못했네요 동생 새삼어이다 이재충 학생이에요 정인이 민증 사진 궁금해 안 돼요 저 너무 못생겨가지고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교복 입어? 저 이제 학교 갈 때 교복 입어야죠 저기 멀리서 육수형이 지켜보고 있네요 하지만 안 돼요 킹왕짱 잘생김 근데 민증 사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교복 입고 브이앱 해줘 안 그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복 입고 브이앱을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 나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민증 사진 귀여울 것 같아 민증 사진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그때 저는 민증 사진 그렇게 눈썹 보이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거 눈썹 보이게 해달라 해가지고 머리를 제가 만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저씨같이 아저씨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 보여주겠어 머리가 딱 머리가 뭐라 해야 되지? 완전 지금 머리가 딱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보여주겠어요 저 멀리서 자꾸 육수형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못생겼어 못생기는 얼굴로 잘 찾아보고 있어요 못생기는 얼굴로 잘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못생기는 얼굴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못생기는 얼굴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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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누구냐 어 들켰네 우리 그냥 바로 알아봐 응 맞아 내가 말했거든 여기서 밖에 입고 얍 안녕하세요 믹스 형이 넌 조금 보고 있었어 머리 핑크색 됐네 핑크색 재밌게 하던데? 어? 재밌게 하던데? 아 그래? 재밌었어? 나 연습하다가 너를 비디오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재밌었어? 응 다행이네 재밌었다 재미없는 줄 알고 뽀짝지입니다 뽀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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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네 오랜만에 보이 육수 머리 엄청 빠졌네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형 머리 보면서 약간 빨간 머리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 빨간 머리? 나도 핑크라는 생각도 있었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뿌리도 거의 나오네 약간 주황색도 보이는데 맞아 주황색 거의 주황색인 것 같아 주황 핑크 느낌 주픽 주픽 오렌지 핑크 수염 뽀짝 뽀짝 어디 있지? 정인이 빨간 머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완전 아 빨간 머리요? 응 너 빨간 머리 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위로 나왔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지금 빨간 머리 하려면 아마 아마 머리가 없어질 거야 머리가 너무 상해가 야 나 3년 동안 하고 있었어 3년 동안 거의 안 빠져 어떻게 살아 있네 형 끊긴 게 없다 응 안 끊긴다 신기해 알려줘 방법? 응? 방법 알려줘? 알긴 하는데 나는 에센스 막 뿌려 하고 하고 그냥 머리로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팬들이 아주 아주 사랑스럽네요 애쉬 퍼플 해줘 애쉬 퍼플? 애쉬 퍼플 애쉬 퍼플에 그런 게 있나? 애쉬 퍼플이 뭐지? 저 처음 들어봐요 나 처음 들어봐요 애쉬 퍼플 애쉬 퍼플 애쉬 퍼플 나쁘지 않겠네 형 파란색 머리 해봤으면 좋겠어 파란색? 응 스포 아이 노 스포 노 스포 스포 아이 농담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네 한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파란색도 하고 뭐 루톤 레인보우 하고 싶어요 레인보우지게 뭐? 머리에 색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좋아하지? 노란색 좋아하지? 우리 다 해가지고 한번 약간 그 데뷔를 데뷔 때부터 색깔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긴 했지 아니야 근데 안 해본 색깔도 있잖아 막 초록색도 안 해봤고 스포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다 여러분 꿈이 있어 다 색깔 염색을 해서 그냥 이거 뭐지? 염색을 해서 그 사진 다 모여서 했던 색깔 다 모여서 하고 싶어 그런 게 약간 이때까지 했던 색깔 다 모여서 하고 싶다고? 다 해서 그 다음에 사진으로 그냥 포장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대 때 뭐 예를 들면 미로 때 그냥 실버 그 다음에 지금 뭐 빨간 그 다음에 핑크 그냥 뭐 파랑도 하고 있다가 초록도 하고 그래서 그랬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나는 연습하러 가야 돼 그래? 알겠어 야 이거 연습이 끝났는데 나는 좀 쉬어야 돼 알겠어 속수로 가 이럴게요 이따 와 잘 가 잘 가요 네 안녕 네 네 포착취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한 댓글 다섯 개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 화이팅 알겠습니다 교복주 재결합 언제예요? 교복주는 이제 없지만 약간 구 교복주를 만들어서 재결합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교복 입고 V라이브 하면 아 예전에 맞네 예전에 하복 입고 V라이브 했었구나 한번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레고 만들면서 재밌었는데 서공혜즈 V LIVE 해주세요 서공혜즈도 이제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교복주 모이면 이제 사복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회가 단단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해는 동쪽에서 뜨고 내 마음에는 정이나 사랑이 같더 이거 뭐 이거? 이야 주소 댓글이 음 음 이야 아 아 아 어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고 오늘 V LIVE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아 정말 이 책은 좀 더 읽어서 다음에 또 들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막내 사생활 이제 이제 벌써 26번째네 네 어쨌든 26번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V LIVE 봐주셔서 감사하고 빠이 안녕 안녕 안녕